반갑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수능 윤리와 사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미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도 있을 거고 또 올해 수능 어렵게 나왔나? 하고 궁금해하는 학생들, 즉 예비고3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의 수준은 극히 평이한 수준이었다. 새로운 쟁점이 나온 것도 없어요. 새로운 사상가나 착각을 유도하는 선택지도 없습니다. 기본기에 매우 충실하게 문제를 풀면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 윤리와 사상은 1등급 컷이 몇 점입니까? 50점이에요. 1등급 컷 50점. 작년에도 50점이었고 올해도 50점이었으니까 크게 어려워진 것도 없고 크게 쉬워진 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답률 1위에 오답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5% 정도예요. 오답률 1위에 오답률이 25%라는 건 정답률이 75%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실수를 안 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 왜 윤리와 사상은 이렇게 항상 매년 컷이 1등급 컷이 50점에 나오는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활과 윤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만 윤리와 사상은 약간 철학과 윤리와 사상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좀 한정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덕후가 많다는 거죠. 덕후가 많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지 대부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어요. 덕후가 많으면 문제가 교묘하거나 문제가 어려워야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어때요? 쉬워. 쉬워도 너무 쉬워.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윤리와 사상을 다시 한 번 더 선택하거나 아니면 예비고삼 중에서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나는 구경수의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구경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윤리와 사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실 윤리와 사상에서 항상 나오는 선지들이 있어요. 나는 이걸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골선지라고 불러. 우려먹고 우려먹고 우려먹은 이런 선지들만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 30개 정도만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만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대립구도 중심으로 잘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오히려 쉽고 간명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그래서 이번에 윤리와 사상의 출제 경향은 예전의 출제 경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큰 감탄과 존경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위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법칙입니다. 그럼 나는 뭘 감탄과 존경으로 바라봅니까? 도덕법칙을 감탄과 존경으로 바라보죠. 도덕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 드러내줍니다. 이러한 도덕법칙은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라고 얘기한 거 누구예요? 인마뉴엘 칸트죠. 인마뉴엘 칸트가 강조했던 건 뭡니까? 청업명령. 그리고 여기서 이런 표현 나오죠. 도덕법칙은 동물성으로부터 더 나아가 모든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을 나에게 드러내준다. 그럼 우리가 도덕법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성을 통해서 뭘 초월하는 겁니까? 감정을 초월하거나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누구의 입장이다? 인마뉴엘 칸트의 입장이다. 1번.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 법칙을 따르기 위해서 힘쓴다. 자연 법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도덕법칙을 강조하고 있죠. 자연계를 움직이는 게 뭐야? 자연 법칙이야. 그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건 무슨 법칙이다? 도덕법칙이다. 2번. 자연적인 경향성이 아니라 자율적인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행복에 대한 관심을 모두 버리고 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른다. 신이 부여한 계율을 따르는 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교 사상이겠죠.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언제나 목적으로 되어가려고 노력한다. 칸트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잖아요. 따라서 칸트의 정언명령의 책에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뭐예요? 보편성 정식. 내 의지의 준칙이 일반적 보편적 도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또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 이게 보편성 정식이고. 그 다음에 인간성 정식이 뭡니까? 인간을 언제나 단지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하라. 그럼 칸트가 목적으로 대화해야 될 존재는 누구를 안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인간이죠. 그 다음에 5번. 의무의식이 아니라 자연적 감정을 행동의 기반으로 삼는다. 잘못됐죠. 왜? 우리는 감성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의무의식, 선의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겠죠. 매력적 오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 딱 2번으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coding은 인간에 따라서 행동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t는 강에 따라서 행동을 하며 예를 들을 수행하겠다는 의무를 위해 눈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